이수경 씨도 이수경 씨의 연기를 보고 좀 인상적인 면이 있으셨다고 제가 그때 당시 부산 영화제 내려가 있을 때 그래서 이수경이라는 배우가 캐스팅이 됐다 영화제 때 소식을 듣고 주변 분들한테 우리 데드맨이라는 영화에 이수경이라는 배우가 캐스팅이 됐다는데 주변에 같이 자리를 했던 모든 분들이 제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잘해? 어디 나왔는데? 그래서 제가 그게 딱 보니까 아 그 친구가 그 친구야?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영화사 사무실에 가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저기 앉아있는데 가자마자 되게 자랑을 했어요 야 주변 사람들 너 왜 이렇게 좋아해? 야 너 뭐? 연기를 그렇게 잘하고 근데 현장에서 봤더니 매 순간 얼굴이 좀 달라요 상황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달란트가 굉장히 풍부한 친구구나 그리고 연기도 담백하게 하면서도 그 안에 심지가 있어서 야 얘는 뭐 좀 일을 내겠다 그래서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담아서 집중을 해서 할 때는 아 이 친구가 이런 에너지가 있구나 그래서 되게 동료 배우지만 후배 배우지만 참 그런 데 있어서는 많이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 저별로 가겠구나 또 이수경 씨랑 같이 출연하게 돼서 너무 우리가 영광이에요 엄청난 극찬입니다 지금 몸둘밤 올라가시는 우리 이수경 씨 다음에 또 같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아멘